안녕 이 브랜드에서 범이 내려온다 임 2년 호랑이전을 해요 제 작품이 메인에 걸렸어요 자 그럼 다른 작품들은 뭐가 있는지 이 전시 전체를 간단하게 구경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제 작품 영상 말고 딴 것도 하나 더 있어요 그럼 보러 가볼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